자 이해동형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번에 보시면 일반 지역에서 장기하중이죠 그러면 일반 지역에서 장기하중은 두 가지가 장기하중에 속하죠 그래서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이 속하게 됩니다 라이버로드하고 데드로드 이 두 가지만 되죠 다설 지역에서는 적설하중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여기에선 주의할 것이 적설하중은 일반 지역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과 조적적 고정하중에 속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하라중이죠 조적적 칸막이는 고정하중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 개념이 틀렸죠 이 칸막이 벽의 경우 이것은 우리가 고정하중으로 보지 않습니다 얘는 하라중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하라중은 점료 사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하중으로 해야 되죠 최대, 최대로 해주셔야 되는 최대 그리고 4번에 건축구조물은 등분포하중과 집중하라중 중에 구조부재의 더 큰 하중효과 또는 더 큰 응애 이렇게 하면 되죠 발생시키는 것에서 우리가 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하라중의 영양면적은 기둥기초의 경우 부하면적의 4배였죠 그래서 기둥기초가 4배, 기사 사방에서 오니까 이것은 4배가 됩니다 그리고 보벽체의 경우 부하고 벽체는 2배죠 이것이 2배의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 문제 보시면 건축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기억 보시면 내력벽식 또는 전단벽식 구조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력벽하고 바닥판에 의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가 내력벽식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ㄱ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핀접합 체크하셔야 되죠 핀접합으로 해서 삼각형 형상이죠 삼각형의 삼각형 형상으로 만든 구조가 되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기둥포가 꼭 나와야 돼요 라멘 구조는 라멘 구조를 우리가 골조 구조라고도 칭하죠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부재의 절점이 강접합으로 구성된 구조죠 그리고 보는 고정단어로 설계가 되죠 그래서 ㄷ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ㄹ의 강구조 바로 철골 구조죠 각종 형강이나 강판, 볼트, 리벨, 고력, 볼트, 용접 등에 접합으로 조립한 구조다 그래서 맞죠? ㄹ도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ㄱ, ㄴ, ㄷ이 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번 문제 보시면 상부 구조의 강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파로 연결해서 지반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가 바로 온통기초죠 바로 구조 설계 기준의 용어에 나오는 온통기초가 됩니다 5번 개념이 온통기초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연속기초는 이거죠 벽 또는 일련의 기둥을 바치는 형태가 바로 연속기초고 복합은 2개나 2개 이상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상부 구조의 강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파라는 것은 바로 온통기초의 설계 기준의 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44번 문제 보시면 연약지반의 부동침화 저감대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ㄱ 보시면 평면 길이는 어떻게 길게 하면 원이 되죠 짧게 해야 되죠 평면 길이는 짧게 한다 그럼 평면 길이를 짧게 한다는 것은 평면을 정형평면 정방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긴 장방형은 평면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ㄱ은 x죠 그 다음에 ㄴ 상부 구조의 강성은 크게 하는 것 맞죠 강성은 크게 해야 돼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그리고 지하실을 강성체로 설치하는 것도 맞죠 강성체 됐고 그 다음에 자중을 크게 하면 안 되죠 무게는 주의해야 돼 경량하셔야 되죠 그래서 ㄹ은 x의 개념이 됩니다 ㄹ은 x 그리고 인조극권의 거리는 좁히면 안 되죠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ㄹ도 x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ㄴ과 ㄷ의 조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번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45번에 1번 지금 보시면 철근량이 동일한 경우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 100원 한기 균일제에도 유리하고 부착에도 유의하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치마균열 방지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력근 부철근이라고도 하고 배력근 하중을 분산하거나 균열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의 직각에 가까운 방을 배치한 보조철근이 바로 배력근이죠 그래서 배력근은 명심하시면 하중 분산이 들어갑니다 수축 온도 철근은 균열 제어 목적만 균열 방지 목적만 가지지만 하중 분산 목적이 없으니 수축 온도 철근은 그래서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의 물결합제비는 원칙적으로 60% 최대치만 규정하고 있죠 60% 이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 원칙이고 공기연행 콘크리트 하는 것이 원칙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지금은 공기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명심해 두시고 예외는 고강도 콘크리트만 공기연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고강도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은 소요 워크빌트 얻는 범위에서 가능한 어떻게 작게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6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홀더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25도씨 이하일 때는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한도가 2.5시간이었죠 25도 넘을 때는 2시간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거하고 혼돈하면 안 되죠 콘크리트 물비빔 해가지고 사용 가능 시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때는 이거였죠 25도씨 이상일 때 1.5시간이었고 25도씨 미만이 되면 2시간이었잖아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시공이 오면 될 수 있는데요 전단력이 작은 이제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 이장은 방향의 직각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바닥판 시공이 오면 슬래버 보호의 경관마다 또는 스펙 중앙부를 체크하면 되죠 단부가 아닌 중앙부 그리고 아치 시공이 오면 아치축의 직각으로 하면 됩니다 직각 그리고 신축이 오면 양쪽 구조 혹은 부재 구속되는 구조가 아니고 구속되지 않는 구조로 해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번 문제 보시면 급후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먼저 1번에 보호기둥 측면 급후집에 놨죠 측면 급후집에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 시험에서 콩크리트 압축 강도가 10m 이상 해체할 수 있죠 내구성이 중요하니 들어가면 10이에요 들어가지 않으면 5메가파스칼이죠 측면 급후집에 그리고 이번에 슬래버 및 보민면 아치 내면의 급후집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적어줘요 이때는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고 최소 기준은 그런데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나오면 단천 구조일 때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3분의 2 이상이었고 다천 구조일 때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일 때 해체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둥 및 벽의 측면 급후집에 해체 시기는 보통 포털렌트 시멘트의 경우는 우리가 20도씨 이상일 때 4일이었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측면 급후집을 해체할 수 있는데 20도씨 이상일 때 보통은 4일이었죠 보통 포털렌트는 4일이었고 조강이 2일이었는데 조강이 2일이죠 그리고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경우는 5일 개념이 되죠 그리고 4번 알아두시고 고층 건물은 최소 상계층에 동발일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동발일을 설치해놓고 위에 한층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럼 그 공사 끝나면 콘크리트 5조 그러면 한 7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4조 압축 강, 제령 28일 압축 강도나 그래서 동발일 상계층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최소 그리고 5번의 콘크리트의 척압 온도가 낮을수록 슬럼프값이 클수록 척압은 커지죠 그래서 47번의 3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의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먼저 1번의 크리프 변형은 습도가 낮을수록 증가하죠 그래서 1번은 습도는 낮을수록 크리프가 증가됩니다 크리프는 증가돼요 크리프는 증가가가 되죠 습도가 낮을 때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온도는 높을수록 크리프가 증가 되겠죠 그래서 습도하고 온도는 반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느 때 크리프는 증가가 된다 이제 이거죠 이제 재하응력이 재하하중의 재하시기가 빠를수록 재하시기가 빠를수록 우리가 크리프는 증가 되죠 그리고 재하응력이 클수록 응력이 클수록이죠 응력이 클수록 크리프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이 증가하면 벌리딩과 건조수축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A재는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하시기죠 그런데 A재를 쓰게 되면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하시고 단위 수량을 줄이고 물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죠 그러면서 공개의 수밀성 증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주변에 미세 기포가 있기 때문에 부착강도는 좌하가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의 중앙부 하부의 수직으로 발생하는 균열은 힘 모멘트가 원인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균열이죠 보의 중앙부 하부의 수직으로 이 균열이 가게 됩니다 이 균열이 바로 힘균열 개념이 됩니다 5번에 힘균열 그래서 이것은 힘 모멘트 힘 모멘트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균열을 방지해 주인장 철근 주철근 양을 늘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치마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 좌중에서 앞미로 철근 배근에 따라 수평부 상면의 발생하는 균열 치마균열은 굵은 철근 썼을 때 특히 잘 생깁니다 이렇게 철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앞면에서 치마되면서 이렇게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근 밑면의 공극이 발생해요 공극이 생기면서 여기 이렇게 균열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치마균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마균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진동 다짐 및 재진동에서 밀신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물의 사용량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물결합제는 낮춰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직부제하고 수평부제를 분리 타설 수직부제가 치마가 안정화되면 수평부제를 타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너스 레버 그리고 철근은 가는 철근을 써줘야 돼요 굵은 철근과 가는 철근 그 점을 정확히 알아두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9번에 보시면 균열 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 2응 철근을 사용해서 균열 폭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균열 최대 폭은 균열의 철근의 응력과 철근 지름에는 비례합니다 철근 지름이 응력이 커지면 균열 폭도 증가합니다 비례 관계고 철근 비에는 반비례합니다 철근 비가 많아질수록 철근이 인장력에 분담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인장력에 의해서 갈라지면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철근 비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 폭은 철근에 대한 피복 두께에 비례합니다 피복 두께에 두꺼지면 균열이 생기게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인장 철근을 잘 분배해 주면 균열 폭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균열 수보다는 균열의 깊이나 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세한 균열이 있죠? 이런 것은 별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균열 폭이 넓으면서 깊이 깊은 것이 콘크리트 중산을 빠르게 진행시켜서 철근을 녹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해서 효과적이 됩니다 그리고 50번 문제 보시면 철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시어 커넥터는 강제부와 콘크리트 슬랩의 합성구정 보강 철물이 시어 커넥터 또는 전단 연결제라고 칭하죠? 시어 커넥터를 전단 연결제, 영어로 시어 커넥터고 한글로 전단 연결제 하죠? 그리고 이번에 턴버클은 인장제의 접합에서 양면에 서로 반대 방향과 달려있는 순화서를 돌려서 이어진 줄을 당겨서 조이는 기구가 턴버클입니다 시계는 인장기를 조이는 기구죠? 그리고 용락은 용적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을 용락이라 표현하죠? 그러면 이 용락을 방지하게 해서 대어주는 게 뒷댐제를 대어주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용이 부족은 모재가 녹아서 용적금속이 채워진 홈으로 남는 게 용이 부족이 아니라 루트 부분이 채워진 게 용이 부족이고 이것은 언더컷이죠? 언더컷 이거는 강한 전류죠? 가대 전류, 강한 전류에서 모재가 녹아서 용적금속이 채워진 홈으로 남는 것이었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대기 용접, 그루브 용접 또는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죠? 용접 표면에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판두께 10% 이하의 보강살붙임을 한 후에 끝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1번 문제 보시면 강구조 접합, 바로 강구조가 뭐다? 철골구조를 강구조 하겠죠?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자금보의 단부 접합은 외부 말 접합은 단순 접합부로 합니다 왜 그런가? 자금보는 주요 구조보가 아니죠? 그래서 프렌즈는 접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접합으로 많이 설계를 합니다 꼭 100%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게 이렇게 많이 설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에 사용하는 연결판재들의 두께합은 자 이거죠? 고장력 볼트는 우리가 이제 연결판을 덮어 가지고 볼트로 빡 줘야 되잖아요 그 판의 두께가 외부나 프렌즈 판 두께보다 더 두꺼워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 1.2배 정도 더 크게 해 주라는 거면 양면에 이렇게 판을 대야 되니까 그리고 3번에 부재의 크기와 상세가 설계 도면과 다르거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부재의 가공 불가한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현장에서 가공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장에서 정밀도 있게 가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구조용 강제는 모든 고장력 볼트 접합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됐죠? 공장에서 실시하는 건 용접이에요 용접접합을 공장에서 하고 현장에서 고장력 볼트로 우리가 부재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사의 표준화를 해서 공정을 단순화시키면서 효과를 높이게 해서 공장에서 용접을 하는 용접접합을 공장에서만 하고 현장에서는 고장력 볼트 부재를 연결해서 조립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5번에 가세 접합부에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세의 부재의 중심선이 보기둥 중심선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1번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52번 벽돌 쌓기 시 주의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벽돌 쌓기 법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세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로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52번은 그래서 영식이나 하란식 미식이나 불식이 돼서는 안 되죠 하란식 쌓기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로 줄름은 모르타르는 벽돌 마그네 충분히 발라서 쌓지 세로 줄름을 사춤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에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입니다 1.2m가 표준이고 최대가 1.5m 개념이 됩니다 최대가 1.5m 그리고 4번 연속된 벽돌 일부 트위기에 나중 쌓기 할 때는 그 부분을 청단 들여 쌓기로 해야 되죠 이거는 켜글럼 안되죠 청단 들여 쌓기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벽돌 벽이 벌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 절물을 만들어 벽돌 3단이 아니고 벌록 3단 벽돌은 적죠 벽돌 3단은 200mm가 돼요 벌록 3단은 600mm가 됩니다 그래서 벌록 3단마다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번은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번 보시면 방석공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나죠 그래서 기억은 아스팔트 펠트나 아스팔트 루핑 방석층에 방석층에 이어면 100mm 이상 100mm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냉각 아스팔트 방석도 첫번째 도포하고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하면 되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ㄷ의 방수모르타르의 발음 두께 횟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는 15mm의 1회죠 ㄷ은 15mm입니다 1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얼 가열 아스팔트 방석은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 외벽 표면층에 사용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지상은 보통 냉각 아스팔트 사용하고 지하 외벽은 가열 아스팔트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탕면에 거품이 생겨있고는 가열 아스팔트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맞죠 그래서 ㄹ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ㄱ, ㄴ, 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실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먼저 1번에 이종실링제 이용 원칙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중에 바탕제 오염 방지와 줄눈선을 깨끗하게 해서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에서 마스킹 테이프 맞죠 그래서 본드브레이크도 테이프인데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줄눈 바닥에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게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는 본드브레이크였고 마스킹 테이프하고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3면 접착은 줄눈에 충전된 실링제가 구성제에 마주보는 2면을 줄눈 바닥에 마주보는 2면하고 줄눈 바닥 3면이 접착된 게 바로 3면 접착이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3면 접착이 무엇이 된다? 바로 논 워킹 조인트죠 논 워킹 조인트가 3면 접착입니다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줄눈 바닥에 2면 접착 줄눈 구조가 워킹 조인트죠 그리고 5번의 기온이 현재의 낮거나 5도씨야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가 30도씨 이상이고 구성부제 표면도는 50도씨 이상일 때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5번 문제 보시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분말 미 입자 모양의 재료는 금비빔 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 다시 섞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압송 뿜칠 기계는 이거는 반드시 기계비밈, 이건 손비비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비밈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미장두께는 각 미장층별 발라붙인 면적의 최소 개념이나 최대 개념이 아니다 평균 발음 두께가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이 될 때 이거는 평균 발음 두께예요 평균이 아니라 평균 발음 두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손질발음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발음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로토라 등어서 미리 요철 조정하는 것이 손질발음이죠 그래서 손질발음은 초벌발음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손질발음이고 초벌발음 후에 조절해 주는 것은 고름질이죠 그래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손질발음은 발음 두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에 모래입도는 발음 두께에 지장이 없으면 큰 것 사용하고 발음 두께 반 이하가 돼야 돼요 반 이하 그리고 56번 문제 보시면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해서 타일 나누기에 최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타일 부착할 중앙에는 타일이 절단된 타일이 없죠 중앙에서 양쪽으로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에 타일이 절단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바탕 모로타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 여름철은 3살 이상이고 봄 가을은 일주일 이상 기간 두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에 우리가 바닥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에 타일을 붙이는 모로타를 시멘트에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쉽고 뿌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접착 붙인기는 붙인 바탕면의 여름철은 1일 이상이면 건조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 이상 여름은 일주일 이상 건조를 시켜야 돼요 여름이 일주일 이상의 기타 계절은 2주 이상입니다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지 접착제가 나중에 건조를 안 시킨 상태에서 접착제에 부착을 하면 다 떨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하고 갔잖아요 땀나는 피부에다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파서 부착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거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7번 문제 보시면 2장이나 3장 유리 사이에 간격을 두고 여기 건조 공기를 봉입한 유리로 단열방음역 우세에서 외벽에 많이 사용하는 유리 이것은 무엇이다? 복층 유리죠 강화 유리하고 배강도 열 처리해서 만든 유리였죠 그러면 연화점 이상이 강화 유리이고 연화점 이하의 열 처리인 것이 배강도 유리여서 급냉시키는 것이 강화 유리죠 그리고 선에 공기를 서서히 불어넣어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이 배강도 유리였죠 그래서 이제 깨지는 것도 강화 유리는 잘게 부서지죠 둔각으로 깨지고 그런데 배강도 유리는 예각으로 깨집니다 그래서 닫히기 쉽죠 그리고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8번 보시면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어린이 활동공에 사용된 도료는 중공성, 나비나 카드인 수음 등 육과 크롬 이런 것의 합이 질량분율입니다 질량분율 0.1% 이하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청 도료는 강명단 조합 페인터나 크롬산 아이언 방청 페인터나 아이언 분말 프라이머나 에칭 프라이머 이걸 워시 프라이머라고 하고 강명단 크롬산 아이언 방청 프라이머 등이 방청 도료에 속합니다 그리고 3번에 롤러 도장은 붓도장은 도장 속도가 빠르죠 그러나 붓도장과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가 매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4번에 착색제의 도장 방법은 붓도장으로인데 붓이 바로 소홀입니다 소류는 소리붓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성도료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5도씨 이하일 때 우리가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이나 도막 형식이 되지 않고 도장을 펴는 것은 5도씨 기준이 됩니다 58번은 이거는 5도씨 기준이 됩니다 5도씨야 그러면 강택 수성도료가 나왔어요 강택 수성도료는 10도씨가 되지만 그 양 수성도료는 5도씨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59번 보시면 표준 품셈에서 재료의 할적률로 오른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클링크 타일은 3% 했죠 클링크나 자기지나 도기지, 석기지, 모자이크는 3% 했잖아요 REB 아스팔트 타일이나 리놀륨이나 비닐 타일이 5% 했죠 그리고 석고보드 또는 석고판 못 붙임용은 5%죠 그런데 본드 붙임은 8%입니다 그리고 대형형광은 7%죠 7% 소형형광이 5%입니다 소형형광이 5% 단열재 10%죠 그리고 석재정형은 10%입니다 10% 부정형 원석은 30%가 됩니다 30% 그 다음에 6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조건에서 벽면적 200제곱메터에 소유되는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의 정미량에 대해서 물었죠 이건 정미량이니까 그냥 저것만 곱해주면 되죠 소수점이와는 반올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정미량은 소수점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벽면적 주어졌으니까 200제곱메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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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비 두께네요 표정면 1비니까 149매만 곱하면 되는거죠 이것만 곱해주시면 바로 나오는거죠 그래서 29,800매로 나오는거죠 소수점이 안나옵니다 할정률을 곱해야지 소수점이 나오죠 그래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60번까지 풀고 잠시 휴식하고 6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보죠 자유를 따라 own